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텐데요 음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음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음향을 잘 다루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실제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특집 기획물 처럼 뭔가를 하죠 만들어 볼까 합니다 무엇이냐면 음 최근에 저희 교회 중고청 솔직히 이제 명수로 따지면 꽤 많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다 모여봤자 한 60명 50명 60명 중고청에 모이면 그 정도 되는 이제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청년 임원들이 고심 끝에 좋은 차양팀과 좋은 강사 목사님을 섭외를 해서 집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 차양팀은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인지도가 있는 친구들 이더라구요 알버스 천 이라는 젊은 친구들이구요 되게 텐션이 좋은 친구들 이에요 어도 보면서 어 정말 신나더라구요 약간 수련회 메들리 어 수련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노래들을 메들리로 만들어 가지고 높은 텐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나고 너무 재미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임원들도 이렇게 요즘 분위기가 깔아앉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렇게 텐션이 좋은 친구들을 불러서 워십 찬양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섭외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좋은 찬팀을 섭외는 됐지만 저희 교회 방송 시스템이 받쳐주지를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교회 아니면 큰 대형교회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질 않죠 마찬가지에요 저희 방송국에 있는 홀이라든지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공연이 됐든 어떤 밴드가 오든 어떤 워시팀이 오든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떤 가수가 오든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찬팀을 섭외가 됐을 때 맞춰주기 주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렌탈 업체를 불러서 집회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한테는 부탁이 들어왔고 또 이 젊은 친구들이 하겠다는데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벌브가 좀 됐어요 하는 김에 여러분들에게도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 닥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 가운데 한 세 편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인트로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개갈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회 믹서를 가지고 쓰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다 저희 교회 갖고 있는 믹서가 M32 마이다스 M32 에요 쓸 수는 있어요 활용할 수 있지만 FH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곳에 박혀 있구요 두 번째는 찬양팀에게 모니터를 개별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갖고 있는 믹서를 다 분리를 해서 밑으로 내려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수소문을 한 거죠 지인들이라든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믹서가 무엇이 있을까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최근 알게 된 것은 믹서 중에 윙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윙을 좀 빌리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박스를 두 개 정도를 또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장비를 가지고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가지고 있는 음향 장비가 좀 단순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알차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냐면 지난번에도 몇 분 얘기를 했지만 그 세션 쪽에 그 인이어를 주기 위해서 xr18 이라는 소형 믹서를 활용을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인이어를 유선으로요 유선으로 인이어를 제공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그 어플을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찬양팀이 왔을 때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어색할 거예요 저희 교회 친구들은 익숙하죠 매번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외부에서 찬양팀이 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모니터 믹싱을 제가 직접 해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믹서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1층으로 내려가서 가운데 센터 가운데에 놓고 스테이지 렉을 통해서 각 개별적으로 인이어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할까 합니다 리드 보컬 한 명에 백 보컬 두 명이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모니터를 주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세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모니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팅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드럼이 문제란 말이에요 드럼의 위치가 강대상 뒤편에다가 드럼이 들어갈 텐데 그 장소 자체는 드럼 놓기는 너무나도 안 좋은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스러운 상황이에요 그건 다음번에 얘기할 때 이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 거고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모니터 세팅부터 시작해서 각 채널마다 어느 정도 EQ 값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잡아 나갈 거예요 미리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해 놓고요 그 상태에서 현장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조절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 거고요 현장에서 이제 녹음을 멀티로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멀티 녹음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또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은 실제 음향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솔직히 저는 음향 전문가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재미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제 주특기는 측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이 제 방송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 중에 한 가지가 측정기 다루는 거에 대한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방송국에서 많이 쓰는 측정기가 보통 오디오 아날라이저를 많이 쓰고요 스펙트럼, 네트워크 아날라이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전기광도 측정을 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개갈적이고 개요적인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다음번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좀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번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